안녕하세요 여러분. 귀가 트이는 독일어 듣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OT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기 앞에 써있는 거 보시면 A1에서 A2 아 아인스 비스 아츠 파이 이라고 쓰여있죠. 여러분께서 독일어를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독일어 자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준 그러니까 독일어를 배우신 구는 수준에서 약간 좀 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아인스부터 아츠 파이 베 아인스 베츠 파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제일 높은 단계는 뭐 세츠 파이라든지 다른 뭐 다프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레벨을 써놓은 이유는 이 정도 수준을 공부하신 분들께 좋은 강의다 혹은 이 정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강의이지 않을까 싶어서 리본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강의에 대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강 대상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한 분들은 누구냐면요. 아인스부터 아츠 파이 수준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뒀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독일어를 백오십 시간에서 삼백오십 시간 독일어를 수확하신 분들이 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수업을 들으셨을 때 많이 어렵지도 않고 많이 쉽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휘 부족으로 인한 듣기가 막막하신 분들 제가 하나 추가해봤어요. 사실 듣기라는 게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듣기가 잘 안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는 표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그게 알고 있어야지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중요한 어휘들을 조금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족으로 인해서 듣기가 좀 잘 안 들리시는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휘 및 표현력이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께서 수동적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휘를 배우고 표현을 배우고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외웠으니까 이 표현이 들리는구나. 오케이 들린다 가 됐을 때는 여러분께서 그 표현으로 능동적으로 직접 표현을 만드시는 것까지 가셔야 이게. 이 강의가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휘 및 표현력 상승을 조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 추출 능력 향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떠한 텍스트를 쭉 들으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들.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표현들을 끌어내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센스를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귀투독의 특별함 한번 자랑 좀 해드릴게요. 다양한 원어민 발음 및 억양 집중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듣기 파일 자체가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직접 녹음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그냥 표준 독일어로만 녹음하신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사투리 녹음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억양이라든지 어떤 표현 이런 단어를 표준어로는 이렇게 배웠는데 사투리로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이런 약간 충격적인 경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웰메이드 스크립트. 제가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 첨삭을 거쳐서 잘 만들어진 시험이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스크립트를 열심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크립트만 공부를 하셔도 표현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수업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수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스물다섯 가지의 다양한 시험 유형 트레이닝 이십오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십오 강 별로 각각 주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다루어지는 스크립트의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화 메시지함에 남겨져 있는 응답기함에 남겨져 있는 메시지 그런 것들도 녹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 혹은 여러 가지 날씨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기예보라든지 과거 경험 이런 거 많이 있는데 테마별로 녹음의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다양한 유형을 조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물다섯 가지의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듣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는 표현이 있어야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휘를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스크립트에서는 이 단어가 다루어질 건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표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가 딱 주어지는데요.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정보를 위해서 좀 쉬운 표현이긴 하지만 몇 시에 어디로 출발한다. 뭐 이런 것들도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 추출 혹은 중요한 단어들이 빈칸으로 뚫려져 있고요. 이것이 어떤 단어일까 생각하면서 듣기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서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요 표현들을 조금 심화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텍스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문법적인 사항도 여기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오늘 다룬 그 스크립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추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는 수업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귀가 트이는 독일어 수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듣기에 자신 없으신 분들 혹은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 고민이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비스크립트 수업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